공항포스 타고 가면 되는데 우리 연진이 해외여행 가는데 오빠가 데려다줘야지 이른 새벽인데 다시 한번 고마워요 오빠 아 뭘요 너희까지 다 타고 갈 줄은 몰랐다 그래도 연진이랑 둘이 가는 것보다 저희랑 같이 가니까 안심심하고 더 좋죠 오빠 예? 뭐라니? 아 진짜 인생사진 남겨오자 우리 나 엄마는 10벌 챙겼어 10벌이나? 나도 수영복만 3벌 챙겼어 오빠도 같이 갔으면 좋았을걸 예? 저희 단체 사진 찍어줄 사람이 없잖아요 아 이런 해수 오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새벽일 안 막히네 그래도 넉넉하게 출발하길 잘했어 야 잠깐 왜? 뭐? 왜? 뭔데? 네 오빠 오빠 뭐하세요 빨리요 네? 차 돌려요 빨리요 아 이런 해수 여기 앞에서 좌회전이요? 네 어? 어 여기 앞에서 여기서 세워주세요 여기에 주정차 금지구역인 것 같은데요 오빠 여기 주차 대체 안 끊어요 얼른 갔다와 그래 우리 시간 엄청 촉박해 알았어 알았어 아 비행기 시간 불안한데 시간 넉넉하게 잡고 나와서 그나마 다행이다 지금 가면 비행기 안 놓치겠지? 될까 오빠? 오빠만 믿어 망했다 여권은? 없어 뭐? 왜? 아 진짜 어? 왜? 여기 있네 아 이런 해수 아 진짜 해수야 오빠 일단 출발 아 좀 막히네 아 비행기 시간 놓치는 거 아니야? 아직 시간 좀 있긴 해 좀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자 오빠 이럴 때일수록 차분하게 운전하셔야 하는 거 아시죠? 안전운전 제발 그 입 좀 쭈음 오빠 왔다갔다 너무 고생하신다 죄송해요 오빠 아녜요 해수야 우리 오빠 기름값은 꼭 드리자 야 이소야 어차피 우리 없었어도 오빠는 연진이 공항에 데려다 줬을 거야 한 사람 타나 세 사람 타나 기름값은 똑같아 그쵸 오빠? 예? 예? 내가 이런 합리적인 계산은 잘한다니까? 하하하하 아 그래도 너 여권 놓고 온 줄 알고 집까지 다시 갔다 왔는데 이소야 오버하지마 나도 다 생각이 있거든 뭐? 이거 주유 상품권 오빠 드리려고 오오오오 뭐야 다 생각이 있었네 오 혜수 하하하 오빠 여기요 괜찮아요 받으세요 그래야 제 맘이 편해요 아 예 나한테 줘 잠시 후 조심히 잘 다녀와 어 오빠 고마워 오빠 진짜 고마워요 딱 기다리세요 오빠 선물 진짜 생각지도 못한 거 사올 테니까요 예 미리 감동받지 마시고요 얼른 가세요 오빠 연진 몸 조심하고 알았어 우리 늦었어 이제 들어간다 일주일 후 띵띵띵 아 주유할 때 됐네 아 맞아 주유 상품권 슉 네 얼마나 넣어드릴까요? 이거 상품권 쓸게요 5만원 다 넣어주세요 슉 네 안 안 어 연진 오빠 나 짐 다 풀고 이제야 좀 짬 난다 어디야? 어 기름 넣으러 좀 왔어 집 근처 내가 갈까? 전해줄 것도 있고 그래 우리 연진이 보고 싶네 하하하 나도 나 잠깐 그쪽으로 갈게 어 조심히 와 툭 슉 줘 예 이거 이미 사용한 주유 상품권이라는데요 예 이미 사용한 것으로 떠요 아 이런 혜수 잠시 후 그래도 무사히 잘 다녀왔으니 좋네 아 좋더라 아 그리고 이거 슉 이게 뭐야? 혜수가 전해달래 미안하고 고마웠다고 아 선물? 어 나한테 풀어보지도 말라던데 그래? 암튼 너무 오랜만인데 우리 오빠 지금 당장 가야 돼? 주말에 봐 오빠 잠시 후 얼마나 좋은 선물이길래 이렇게 커 슉 아 이런 혜수 띵띵 띵띵 뭐야 누구야? 누구세요? 슉 주정차 위반하셔서 벌금 나왔습니다 예? 쟤가 언제 어? 어 여기 앞에서 여기서 세워주세요 여기에 주정차 금지구역인 것 같은데요 오빠 여기 주차 뺏지 안 끊어요 쟤가 언제 UT34 아 이런 헬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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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이제 조금 더 응 전 ZuschRA aid い